오퍼레이터? 심심한 제안이네. 하지만 깜찍한 사장님 부탁이니까 들어주기로 할까? 드라이버에 자꾸 손이 가는걸. 어서와, 터프가이. 정비받을래?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이쪽으로 더 가까이 붙어도 되는데. 아버지? 글쎄, 나쁘지 않은 기억도 남아있지만 결국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려나. 사장님이랑 있으면 나 어린애가 되는 것 같더라. 나사 하나까지 빠짐없이 풀어잇히고 싶어지는걸. 기껏 카운터가 돼서 얻는다는 게 힘뿐이라니. 김빠지지 않아? 차라리 사이버구화 같은 거면 좋았을텐데. 제어팬은 손 좀 봐야겠네? 업그레이드 완료. 내 맘에 드는 아이 없으려나? 더 싸우면 큰일나겠다. 이 포탄은 쓸만하겠어. 잠깐 자리 좀 비울게. 초조해하지마. 어떻게 할까, 터프가이? 적극적이네. 나도 바라던 바야. 기갑 변기는 내 거야, 알지? 자, 해체해보자.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시원하게 가볼까? 열렬한 환영이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 아이도 활약하고 싶나 봐. 공명음의 하모니. 짜릿해. 우리가 유리한 거 맞지? 아직도 반항하네. 귀엽게. 긴장해야겠는데, 터프가이? 마음에 상처입겠어. 잠깐 리미터를 풀까? 어떻게 폭발하는 것도 아름답니. 조금만 버텨. 금방 고쳐놓을게. 재밌는 부품이 떨어져 있네. 멋졌어, 터프가이. 보고만 있는 것도 살짝 지루하네. 살짝만 거들어주는 거야. 알지? 뭐야. 네. 내일이 다 사는 거야. iseen simplement 가볼까?